잘생겼다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그 정도면 잘생겼어 이만하면 잘생겼어 기줍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겼다 방대역 ATA SK텔레콤 잘생겼다 잘생겼다 방대역 LTEA 지금까지 LTE는 잊어버려요 이번에도 세계 최초 우리 모두 빨라진다 LTE보다 제빛 빠른 방대역 LTEA 우리 모두 빨라진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겼다 방대역 LTEA SK텔레콤 아 맞다 연하여 LTE보다 3배 빠른 광대역 LTEA를 세계 최초로 쓸 수 있는 폰이 나온대 지구에서 제일 빠르다는데 나랑 바꾸러 갈래? 이거? 써봐 뭐야 벌써 나왔어? 광대역 LTEA 전용품 세계 최초 출시 진짜 빨라워 잘생겼다 광대역 LTEA SK텔레콤 연하 언니 나 너무 못생긴 것 같아 아무나 나처럼 생긴 거 아니야 남들이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 SK텔레콤 또 세계 최초네? 이게 뭐 대단해? 아무나 세계 최초 하는 거 아니야 세계 최초 못하는 데서 들으면 광대역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세계 최초 당연한 줄 아나 봐 잘생겼어 광대역 LTEA SK텔레콤 또 왜 그러세요? 세계 최초야 맨날 했던 건데 여보 예 안 빨라요 한 3배? 빠른 건데 트리플라츠, 트리플플립 제가 3바퀴 도는 게 전문인데 3배는 당연하죠 아휴 또 뭘 잘생겨요 LTEA보다 3배 빠른 광대역 LTEA 아휴 100배도 아니고 3배 가지고 잘생겼다 광대역 LTEA SK텔레콤 연아 연아야 광대역 LTEA 있잖아 LTEA보다 3배 빠른 거 그거 부산에서도 돼? 전주는? 아휴 뭐 서울만 되고 딴 데는 막 몇 달 뒤에 겨우 되고 그런 거 아니지? 으흐흐흐흐흐 뭐라고? SK텔레콤이라고? 광대역 LTEA 전국 85개시 동시계통 어딘 되고 어딘 안 되고? 그럼 못 쓰지 잘생겼다 광대역 LTEA SK텔레콤 그게 그렇게 빨라? 전엔 휴대폰 없이도 잘 살았소 그랬구나 진짜 옛날엔 아예 전화기 없이도 잘 살았지 그때도 빨랐소 여보세요 아 바빠요 삼촌도 광대역 LTEA 쓰네? 써보니까 없으면 못 살겠더라고 오늘은 오늘의 속도로 사시라고 잘생겼어 잘생겼어 광대역 LTEA SK텔레콤 아 여기 왜 이렇게 안 잡혀? 화를 내네 버릇이 아주 잘못 드셨어 이렇게 외중고까지 왔으면 뭐 좀 버벅대고 느려져도 괜찮잖아 뭐 저 멀리 외딴 집 오두막까지 다 잘돼요 하나? 네 네 네 국내 최다 기지국으로 가장 넓고 촘촘하게 잘생겼어 광대역 LTEA SK텔레콤 아 요즘은 갱년기라 장사도 안 돼 둘 경기겠지 아 먹어 먹어 자 야 너 내가 두 개씩 먹지 말라 그랬지 너 싸주려고 그랬지 야 내가 뭐 물러버렸나 이거 그래도 다 모이니까 종이가 없다 가족끼리 모이면 더 행복하시라고 매달 휴대폰 만원 할인에 인터넷과 IPTV 할인까지 잘생겼어 착한 가정 할인 SK텔레콤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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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얘기 아니에요 오해 말아줘 생겨줘서 고맙다고 감사하는 말이에요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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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기지 않은 사람 어디 있나요 정말 정말 못난 눈도 엄마에겐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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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겨줘서 고마워요 우리 분들도 잘생겼다 잘생겼다 L, B, A, SK텔레콤 정지오빠 오빠 광대역은 어디서나 잘 돼? 광대역이 뭐니?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나도 몰라 SK텔레콤 고객이라면 신경 꺼두셔도 좋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가장 넓게 누리게 될 테니까요 생겼던 L, B, A, SK텔레콤 T전화 써보셨어요? T전화 써보셨어요? 전 써봤거든요 이야 무슨 스팸전화가? 스팸전화에 하면서 오냐? 안 받아 봐봐 봐봐 여기 연락처에 내가 가고 싶던 밥집, 치킨집 전화번호 다 있다 이거 내가 저장한 거 아니야 아 또 자주 거는 전화번호는 또 지들끼리 알아서 모여있네? 이런 게 잘생긴 거 잘생겼다 잘생겼다 L, B, A, SK텔레콤 2년 전 훌쩍 떠난 큰오빠 2년 후 훌쩍이며 돌아왔다 나갈 땐 마음대로 나갔지만 들어올 땐 마음대로 들어와 다시는 가족 떠나고 그런 거 하지마 어? 그러지마 잘 왔어 잘 왔어 이제 오빠는 이번 달에도 다음 달에도 다다음 달에도 계속 쭉 만원씩 할인받게 되는 거야 바로 멤버십도 무제한이라고 매달 만원 할인에 멤버십도 무제한 착한 가족 할인 가족이니까 다 해주는 거야 L, B, A, SK텔레콤 지연 넌 몇 배 빠른 LTA야? 몇 배? 그거 알아야 돼? 빙고 SK텔레콤 SK텔레콤 고객이라면 신경 꺼두셔도 좋습니다 세배든 네배든 먼저 만나게 될 테니까요 잘생겼다 L, B, A SK텔레콤 정지오빠 요즘 스팸 스미싱 문자 많이 와? 그거 와야 돼? 그거 거동 SK텔레콤 고객이라면 신경 꺼두셔도 좋습니다 모든 나쁜 게 생겨도 최대한 피하게 할 테니까요 잘생겼다 L, B, A SK텔레콤 G3 고객님 이 G3는 그냥 G3가 아니에요 전화가 왔네? 쏘아 알람 끌때 쏘아 페이지를 넘길 때도 쏘아 해보시겠어요? 쏘아 오, 자기 멋있다 오, G3 고객님 이 G3는 그냥 G3가 아니고요 전화 올 때 요렇게 요렇게? 다음 곡으로 요렇게 요렇게 셀카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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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쉬워 받아도 받아? 요렇게 자 주말인데 나가니? 여자친구도 없는 게 돈도 없는 게 돈도 없는 게 주말을 즐기는 법이 다 꼈다 주말을 화끈하게 찾아가자 T 멤버십 에스케잇 텔레콤 테텔레콤 에스케잇 에스케잇 럭 에스케잇 되면 영상 triumph